다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범 21장 1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심온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심온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누구나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난 실패하지 않으리라 다짐 또 다짐하지만 우린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너무 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좌절했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예수님의 1등 제자 수제자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시간은 베드로에게서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라는 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최고의 자랑거리였고 명예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떠났어요 예수님이 사내된 공예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떠나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너희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내가 그의 제자가 아님을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주를 했다고 성경 기록됐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많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다는 겁니다 거친 말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일단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채찍질을 하고 침밀을 뱉으면서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아픔을 겪으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죽으셨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들었고 또한 보았고 지금 자신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너무 기쁘죠 예수님이 살아나심 너무 기쁘죠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얼싸 안을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가슴에 파묻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베드로 마음에 예수님 영영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어느 누구보다 베드로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행복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과 좋음이 예수님께 평을 못해요 예수님께 달려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 엉엉 울면서 예수님 살아나셨군요 라고 기뻐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로 그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그 죄 문제 평생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 반복하여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로도 내 주님 You know that I love you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인 줄 당신은 아십니다 라는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반복하여 그 질문을 세 번을 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반복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치료해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세 단어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직면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세 번째는 근심이란 단어에 집중하면서 드디 내가 온전히 치료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였을 때 베드로는 생각이 났어요 다 울음소리 듣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말씀 26장 34절과 35절 말씀해 보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뤄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줄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주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저주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닭 울기 전에 넌 나를 부인할 것이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를 닭 울음소리 듣고 그제서야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75절 말씀에 보면 통곡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심이 통곡하니라 통곡합니다 구애합니다 하나님은 엎질러진 물처럼 이미 지워버린 죄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를 이끌어내세요 사랑한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아픔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만큼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닭도 쳐다보기 싫을 것입니다 그리고 숯불도 보기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계속 그렇게 직면시킵니다 그렇지 않냐면 그 공간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돼요 그래서 골롯에서 말씀해 보면 1.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조 내사 믿으십니까? 흑암의 권세가 있어요 흑암이라는 그 사단의 권세를 맞는데 사단은 우리 죄를 가지고만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살 때 사단은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죄는, 실패는, 상처는 얼마든지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밀까부르듯이 사단은 마음껏 여름을 헤집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희 말합니다 나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조 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겨줘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실패와 문제의 아픔을 사단의 손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옮겨 두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포로삼습니다 노예삼습니다 분노와 우울과 원망의 노예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들기 시작하면 베드로가 회복시켜줬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냐 곧 죄의 삶을 얻었도다 아멘 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직면하십니다 그 직면의 도구로 숯불 앞에 예수님은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야 제자야 너희가 참 물고기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내어드는 순간에 무엇이 보입니까 숯불이 보여요 그때 예수님은 그 숯불 앞에서 앉아 계십니다 여한복음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장소가 불 앞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으면 가고 싶지도 않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대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니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똑같은 모습입니다 불을 쬐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그 불 앞에서 말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넌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나 사랑하느냐 그럼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결론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부인했던 이유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Excuse me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요 내가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짐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한 적이 없을까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찌 배를 버릴 수 있었겠으며 어찌 예수님을 뒤를 따라갈 수 있었겠으며 그렇게 기쁘게 천지난만하게 예수님 뒤를 쫓아갈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했지요 그럼 예수님 말하면 넌 나 사랑하느냐 결론은 너가 실패한 이유는 넌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넌 나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너나 사랑하느냐 나왔던 그 질문 앞에는 베드로란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을 날 더 사랑하느냐 16절과 17절 말씀에도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모나의 이름은 베드로의 과거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났었을 때 시모나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모나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란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요한범 1장 말씀해 보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42절에 예수님께서는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앞으로 너는 개발하리라 사신이라 개발은 번역하며 베드로라 아람식 말로는 개바 그리고 헬로어 말로는 베드로입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그럼 시몬의 뜻은 무엇일까요? 갈대예요 조약돌입니다 항상 흔들리고 불안전하고 의미 없는 흔들리는 갈대가 시몬입니다 또한 조약돌 언제나 굴러다니기 쉽고 언제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 조약돌 같은 것이 바로 시몬이에요 그런데 그 갈대를 그 조약돌 같은 시몬을 우리 예수님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무엇이라고요?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 어떤 사람은 엘리아라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아니 어떤 사람은 에레미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라이덴스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님 그리소시여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처음 만난 이후로부터 그 이름을 바꿔서 베드로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리 와라 베드로야 그런데 바로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베드로가 대답했다고 기록됐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님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이름을 베드로로 부르지 않아요 그 순간만큼은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라 시대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콕 집어서 말합니다 어느 너가 정답을 말했어 어느 너가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어 어느 너가 대단하게 예배을 드렸어 어느 정말 넌 나의 기쁨이야 그러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시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를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라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다는 걸 기억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자만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자만하지 말아라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냐 하시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갈대란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너를 붙들고 계셔 주께서 오늘 너를 붙들고 계셔 지금 이 순간에도 붙들고 계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 보고 말씀해 보면 22장 말씀에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시몬일 때는 베드로가 아닌 시몬의 모습을 살아갈 때는 은혜가 아니라 자연인의 모습을 살아갈 때는 사태인 너를 밀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했으나 맞아요 여러분 사자는 권세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얼마든지 밀까부르듯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는 그 누구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몬을 살면 안 돼요 베드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몬아 사태인 너를 밀까부르 사려 요구했으나 그러나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의 내용지를 굳게 하라 아멘 나는 쓰러질 수 있지만 나를 붙드신 누가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중복이 되기시고 나를 위해서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생 자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명처를 의지하지 않고 지음을 의지하는 성도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요하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명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인정하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심은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베드로야? 아니 시몬이라고 부르죠 시몬아 너의 힘으로 넌 나 사랑할 수 있느냐? 다시 묻습니다 연애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이르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든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네 주님 그러하나이다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답을 했을까요? 과거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기 전에는 베드로는 당당하게 고백했을 겁니다 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을 도망가지 않습니다 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비교까지 가면서 자기를 드러냈던 것처럼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했겠지만 지금 이 대답에서 베드로는 당당함이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베드로를 하나씩 하나씩 치료하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 앞에 그 말을 못해요 내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것은 은혜이고 그는 이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과거 자기 행위의 근거에서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버렸고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이만큼 내가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는 베드로 지금 그런 베드로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의 모습에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난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한 번 더 베드로를 깊숙하게 찌릅니다 동일한 질문으로 찔러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질문을 반복하니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앞에서는 베드로가 근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근심은 통곡을 뜻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통곡과 슬픔과 깊은 근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답은 동일해요 그냥 근심의 과정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근심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심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여기서 나온 근심은 베스트 좋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 항상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는 즉각적으로 위로를 해주실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근심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심할 때 근심을 많이 많이 하셔야 돼요 너가 정말 사랑하느냐 우리가 반복적인 질문을 듣게 되려면 내 안에 확신이 없어지죠 고민스러워지죠 주 안에는 근심은 깊은 회계에 이르게 되고 구본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도 덮어놓고 나 주님 사랑해 나 예수님 믿어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한 번 말씀 부딪히면 근심을 하십시오 내가 진짜 그리스도님인가 내가 번 어겐 중생한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의 자녀단 모습이 있는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가 질문합니다 너 예수님 믿어? 너 예수님 믿니? 너 예수님 믿니? 라고 계속 반복하여 질문할 때 우린 잘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근심은 나를 보게 하고 그 근심은 회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니? 이것이 정말 청구할 모습이니? 십자가에서 죄산받은 게 믿어지니? 이 모습이니? 내 앞에 서야 될 그 모습이니? 이 모습이니? 내 앞에 서야 될 그 모습이니? 라고 주님께서 반복적 질문하실 때 나를 코너까지 몰아가실 때 많이 많이 근심하십시오 고린도 후수한 말씀 7장 말씀에 보면은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메 회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구원을 받고 안 받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가족권도 일어나야 되고 열림의 역사도 일어나야 되며 모든 흑암과 흉악의 결관이 다 풀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을 하려면 가족이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의 권세가 풀어지려면 회계라는 걸 해야 돼요 회계를 하려면 뒤로다 봐야 되는 겁니다 도망치면 회계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질문합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너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질문 앞에 결국 베드로는 깊숙한 부위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새 질문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은 질문 끝에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치유와 회복의 끝은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는데 베드로가 실패자인데 누가 누구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세우고 마지막 그에게 일감을 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치유의 완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일감을 주셨다면 사명을 주셨다면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에 불꽃을 태워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명 가야 되는 길을 주셨더라면 여러분 치료의 완성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치료 받았으니 주님의 사명 붙들고 한용원 영원에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즐거하며 사십시오 베드로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인정한다는 그 의미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 자녀들만 주신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문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바쁘고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같이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고 제자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되어서 회복되고 다시 베드로가 제자를 삼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쳤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을 받고 주께 내게 맡겨주신 가정 내게 맡겨주신 이웃 내게 맡겨주신 교회를 잘 섬기고 양육함으로써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우리 모든 교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찰스 스포츠 목사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곤면을 좀 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이 쥐오를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가서 일하십시오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은혜의 통로인 예배에 참석하시고 좋은 양식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사랑한다면 그분의 양을 치고 먹이는 일로써 사랑을 증명하십시오 단지 담화만 나누고 야단 법석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공연에 소란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영혼을 얻는 일에 착수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포함하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